그런데 집이. 광폭이에요. 광폭으로 했네. 네, 광폭으로. 이게 이제 넓은 집에서만 할 수 있어요. 사실 광폭바로가 훨씬 더 비싸죠. 네, 단가가 더 비싸죠. 일반 바닥보다는. 조명 너무 예쁘다. 조명. 아, 이거 뭐야? 쟤 뭐 이거 주는 거야? 이건 좀 아쉽게도 가져가시는 건데 86인치. 아, 저러면 가져가면 저거 해야 되잖아. 맞아, 저 똑같은 걸 사야 되잖아요. 아니야, 작은 사이즈 넣어도 돼요? 나무가 다. 저거보다 작은 거 넣자. 친구들 놀러 맨날. 전세 티내니? 친구 어디 있어요? 노는 거리 존이야, 저거. 에이. 안에다가 선을 그럼 다 넣어놓은 거죠? 깔끔하게 밖에 하나도 안 나오게. 이 안에 이렇게 다 매립을 한 거고. 원래 여기. 원래 사진. 네? 아, 약간 좁았네. 네. 보세요. 아, 근데 잘했다. 근데 이거 넓힌 거예요, 지금. 잘했다. 여기 있는 벽을 이렇게 넣었고요. 이렇게 민 거예요. 아, 이거 민 거구나, 이렇게. 신축급 민고들이네. 되게 큰 공사하신 거죠.